오는 7월부터는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나는데요.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이한나 기자. 네, 이한나입니다. 이 기자, 난임시술 관련해서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만 44세 이하 연령기준이 폐지됩니다. 보건복지부는 오늘 난임치료 시술에 요양급여 비용 기준을 확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따라서 앞으로는 45세 이상 여성이라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정부는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연령에 제한을 뒀었는데요. 출산률을 높이고 또 최근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를 반영해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. 다만 시술비 본인 부담률은 만 45세를 기준으로 달라지는데요.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는 현재와 같은 30%를 유지하고 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%가 적용됩니다. 그렇군요. 한편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도 늘어난다고요? 네. 정자와 남자가 수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배아를 신선배아라고 하는데요. 이 신선배아 체외 수정은 기존 4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7월부터는 7회로 늘어납니다. 또 정자와 남자를 얼린 상태로 보존 후 이식을 하는 동결배아 체외 수정은 기존 3회에서 5회로, 인공수정 역시 3회에서 5회로 늘어납니다. 한편 오는 10월 24일부터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인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. 감사합니다.